안녕하세요. 물고기아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오늘 날짜는 12월 16일 토요일 지금 점심이거든요. 어제는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오늘 아침부터는 눈이 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눈 오는 게 참 좋고 되게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눈이 와도 오다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요. 음... 눈이 그쳤더라고요. 지금은 해가 쨍쨍한 편이고 바닥에 눈은 이제 다 녹아서 없더라고요. 다니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가 11일부터 달력을 이제 오픈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어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택배 포장하고 이제 이번 주 좀 마무리 좀 지어놓고 이렇게 촬영을 좀 늦게 하게 됐는데요. 평소보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의 택배를 포장을 하다 보니까 막 새벽까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덜 보내드렸다든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발송을 다시 해드릴 거니까 꼭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고요. 초반에 첫날 이튿날에는 양이 너무 많이 몰려서 조금 늦어졌을 경우도 있었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또 빌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주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 달력 수량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력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주문을 해주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달력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엽서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달력도 달력이지만 엽서를 하길 참 잘했다. 특히 올해의 달력이죠. 이제 마지막 12월달 그림인데 이거를 구매를 못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셔서 이 엽서, 세트 1 엽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그림 사이즈들은 이번 달력 그림들은 좀 사이즈를 키우고 줄인 것도 있지만 이 그림들은 원본의 그림 사이즈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작은 것들은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그림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따로 집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괜찮게 나와서 좀 큼직큼직하게 나와서 따로 보고 연습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게 좋은 자료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그렸던 달력 그림들 그리고 몇 가지 그림들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쭉 해봤어요. 수채화 종이에는 종이 질감으로만 따지자면 세목, 중목, 황목이 있어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종이의 거칠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목, 중목, 황목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목은 A4용지의 느낌처럼 보들보들하고 요철이 없는 맨들맨들한 그런 종이의 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목은 우리가 초보자분들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되게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칠기가 약간 있는 그런 종이를 중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황목은 중목에 비해서 훨씬 더 거칠고 종이의 입자들이, 거칠기의 입자들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거칠거칠한 질감의 종이를 황목이라고 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꽃그림을 그릴 때 약간 스타일이 세밀화 느낌으로 좀 바뀌면서 제가 쭉 이렇게 세목을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저도 그 전까지는 중목만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목에 적절한 거칠기도 좋고 물감이 스며드는 느낌도 좋아서 중목만 사용을 했었고 또 계속 꾸준히 사용했었던 그 종이의 질감을 하루아침에 다른 종이의 질감으로 바꾸는 게 사실은 좀 어렵고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쓰던 것만 쓰자라는 주의로 그 중목 종이만 쭉 사용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다양한 그림들을 유튜브로도 보고 또 외국 작가들의 그림도 보고 그러면서 저도 제 그림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저는 약간 세밀하게 그리는 보테니컬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수채화 느낌을 조금 더 세밀하게 특히 색상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세목에다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었던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고 또 생각보다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종이에 좀 더 연습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의 스타일을 표현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연습을 나름대로 좀 해왔었는데 지금은 세목이 조금 더 편한 느낌? 이제 약간 장르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꽃그림이라든지 세밀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세목을 선택을 하고요. 풍경화라든지 조금 러프한 느낌 이렇게 막 붓터치가 좀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좀 중목이나 황목을 선택하는 편인데 사실 황목은 제 기준에서는 거의 안 쓰는 그런 종이의 거칠기예요. 황목 같은 경우를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브랜드마다의 그 거칠기도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RC 종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RC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세밀한 표현도 가능하고 황목도 황목이라고 해서 세밀한 표현을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절대 없거든요. 어떤 종이든지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어떤 종이든지 러프하고 거친 그런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이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그 그림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종이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꽃그림은 무조건 세목에 그려야 돼요. 풍경안은 중목이나 항목에 그려야지 좋아요.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거나 저처럼 한번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해봤던 종이들을 황목을 제외하고 중목부터 세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 종이에 맞는 그림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실 수채화라는 장르가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로 물감을 개어서 풀어서 펼치듯이 그리는 또 차곡차곡 쌓아서 그리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어떤 종이에다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게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게 그 종이를 사서 써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이트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세 설명 같은 것이 그래도 간단하게는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후기들인데요. 후기들을 그냥 상품만 사진 촬영하셔서 올려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세히 리뷰를 또 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아 이런 느낌이겠다 라고 추측을 한 다음에 저는 구매를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큰 실패는 없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왜냐하면 사용했던 그런 느낌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막상 제가 사용을 해보면 그 느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돈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종이에다가 또 어울릴 뻔만한 아니면 연습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이든 간에 나쁜 종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이에 맞게끔 또 어떻게 물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림을 또 어떤 부터치로 넣어주면 좀 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보고 또 스스로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절대 막 돈 낭비했다, 괜히 샀다, 아깝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딱 샀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종이면 참 좋겠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다 해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의 종이를 이렇게 커팅을 조그맣게 해놨어요. 샌더스 워터포드 그리고 버킹포드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나 아쿠아렐 그 다음에 이제 아르시,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준비를 했는데 보통은 초보자분들께서 저한테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초보자는 어떤 종이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가요? 종이를 구매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떤 종이를 사야 되냐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초보자 독학자를 위한 수채화 그림 수업 가장 첫 시간 1강에서 그런 종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부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수채화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물조절이 잘 안 되고 물조절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세목, 중목, 황목 중에서 물조절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목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중목을 초보자 분들께 추천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쉬운 종이는 아니에요. 전문가들 분들도 중목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잘 쓰는, 두루두루 잘 쓰는 종이의 질감이기 때문에 중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중목이 조금 거칠기가 있기 때문에 색칠을 했을 때 물이 좀 많아도 물이 조금 적어도 또 그거대로의 느낌이 잘 나는 종이이기 때문에 중목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세목 같은 경우는 물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중목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 조금이라는 차이도 제가 스포이드로 물 몇 방울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세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칠기가 굉장히 없는, 거의 없는 종이이기 때문에 물이 종이에 흡수하는 시간도 중목에 비해서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골고루 좀 펴발라 놓고 그리고 딱 봤을 때 물이 흡수가 되면은 무슨 종이가 물을 다 먹어가지고 이미 마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거칠기가 없어서 그렇지 물이 종이에 흡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채색을 하시는 건데 아무튼 이제 세목은 중목에 비해서 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중목처럼 이렇게 싹 퍼진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황목은 또 중목에 비해, 세목에 비해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에 요철이 많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그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흡수되어져야 되는 물의 양이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물의 양 조절을 종이의 거칠기 특성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종이를 써보고 이 종이는 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네? 적게 했더니 뭐 좀 이런 느낌이 나네? 이런 것들을 사실 직접 익혀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거는 잠시 치워두고요. 자, 이 종이마다의 한번 색상이라든지 이런 질감들을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샌더스 워터포드 300g이고요. 세목입니다. 수채 패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종이는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만 보셨어도 되게 노랗죠. 종이 색깔이 좀 누르스름하고 좀 노랗습니다. 다른 종이들에 비해서 훨씬 미색이고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도 좀 더 노란색에 가까운 그런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종이의 질감은 이런 느낌입니다. 거의 이제 세목이기 때문에 요철이 없어요. 막 올뚱불뚱하다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이 샌더스 워터포드를 구매하고 연습해보는 겸 해서 예전에 아마 작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이 세목의 종이 자체가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차분하고 좀 은은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처음에는 저도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나 뭐 이런 걸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이 종이 색깔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좀 적응이 안 되고 뭔가 옛날 종이에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나중에 좀 돌이켜서 다시 꺼내서 보니까 되게 그림이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따뜻한 느낌이 이런 하얀색 종이에 그린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고 잘 표현이 됐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런 미색 종이, 아이보리 색상의 종이에다가 그리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칠한 초록색과 여기에 칠한 초록색의 그 색상 표현은 조금 더 다르겠죠? 여기는 쨍하게 나올 것이고 여기는 조금 이런 식으로 누르스름하게 나올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후커스 그린이라는 컬러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봤고 또 똑같이 후커스 그린 여기다가 이렇게 칠해볼게요. 똑같은 후커스 그린인데 여기가 조금 더 진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색깔은 똑같은데 이쪽에 칠한 후커스 그린이 약간 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그릴 것인지가 사실 제일 먼저 정해져야 되고요. 이제 조금 더 작품스럽게 그리실 거라면 그게 먼저 정해지게 되면 이제 내가 종이 선택을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따뜻한 느낌의 종이 아니면 하얀색의 좀 화사한 느낌의 종이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이제 그리실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샌더스 워터포드는 이런 느낌의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버킹포드 알려드릴게요. 버킹포드 세목이고요. 얘도 패드 형태로 이렇게 뜯어서 쓰는 그런 종이를 제가 커팅을 해온 거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도 거칠기가 없습니다. 약간 두께 300g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300g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살짝 얇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300g이 맞다는 거 이런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샌더스 워터포드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질감의 차이가 얘는 되게 고르게 되어 있고요. 300g 치고 얘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버킹포드의 그림 그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렸었던 이 흰 양귀비 이거를 이 버킹포드 종이에다가 그린 거예요. 이 종이에 그렸을 때의 느낌은 정말 A4용지에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종이에 물을 칠하고 색을 올리는데 처음에는 뭔가 물도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위에 색을 올렸는데 색도 잘 안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1, 20초 10초, 20초 이렇게 지나니까 이게 싹 흡수가 되면서 싹 스며드는 게 되게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웠다. 이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터치 그 주름의 터치들이 되게 잘 보이게 올라갔어요. 쉽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쓱 하기만 했는데도 그 붓터치의 그 라인들이 되게 잘 올라갔습니다. 표현이 잘 됐어요. 그게 또 이제 세목의 장점인데요. 세목은 중목이나 항목처럼 빠르게 흡수하는 종이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물을 올려놓고 약간의 시간을 준 다음에 이게 종이에 물이 완전히 흡수가 돼서 이게 물이 말랐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라데이션이 올라간다든지 어떤 색상이 올라가게 되면 중목, 항목 못지않게 굉장히 잘 퍼지거든요. 색이 훨씬 더 부드럽게 잘 퍼져요. 이제 그 단계가 또 지나서 물이 이렇게 마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눈에 띄게 이제 색깔이 차곡차곡 착착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세목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몇 번의 터치를 넣지 않았는데도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이제 이제 그 묘사가 올라간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그려본 거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들어갔던 그 달력의 이제 첫 페이지죠. 그리고 그 12월달의 그림이에요. 요거를 제가 버킹포드 세목에다가 그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좀 번지는 게 좀 어색하고 이렇게 그 물이 스며들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한 종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말씀드린 대로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올라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이는 그릴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다른 종이에 세목을 그려보니 이것도 나름 느낌이 괜찮아서 조금 더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종이였어요. 색을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그렸었던 건데 색을 이렇게 밑에 깔아놓고 얘가 완전히 마르면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하느라고 위에 또 색을 올리거나 그라데이션을 하죠. 그런데 이때 아래쪽의 색상이 약간 스며 올라와서 같이 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며 올라오는 그런 종이들은 약간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 종이에 그 색상이 흡착이 잘 되는 그러니까 밀착이 잘 되는 그런 종이들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야 다른 색깔을 저는 색깔을 많이 올리는 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과 물이 만나면 번져서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거는 조금 그런 불편감이 좀 있었다. 그렇게 느꼈던 종이였어요.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라나 아쿠아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라나 아쿠아렐은 일단 질감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중목 300g이고요. 이것도 수채패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잘라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일까요? 끝부분. 얘는 제가 그려보고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종이면서 그 다음에는 꽃 그림 그릴 때는 손을 안 대는 그런 종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300g이 뭔가 만졌을 때 거칠기가 있어요. 근데 아르씨 중목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거칠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르씨 중목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단단한 거칠기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라나 아쿠아렐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폭신폭신한 그런 질감의 거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가 되게 폭신폭신하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것도 제가 달력 그림에 넣었었던 그림이죠. 그래서 달력에는 이만큼만 커팅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라나 아쿠아렐 이 종이에다가 그렸어요. 그래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이 그림은 정말 제가 꼼꼼하게 다뤄놓은 영상 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부터 이 꽃의 위치를 어떻게 넣는지 그런 구성하는 방법까지 다 담아놓은 영상이니까요. 아마 전반적인 그림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예요. 영상은 좀 길지만 한번 시간을 내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 그림을 이제 라나 아쿠아렐에 그렸는데 약간의 제가 느꼈던 단점은 색깔이 잘 올라가지 않았다. 잘 올라가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나중에도 한번 쓱 그려봤는데 이 상태에서도 다른 색깔을 올려서 그라데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색이 번져서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종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종이가 물감을 흡착하고 있는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접었었던 그래서 사실 영상 촬영하면서 묘사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니고 자꾸 아래색이 같이 칠해져서 벗겨져서 올라오는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이 영상 촬영을 그냥 중단을 할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그랬었던 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리는 그림의 스타일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차곡차곡 색을 많이 올려서 되게 차분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이가 저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를 그 뒤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도 얼마 전에 풍경화 그림으로 올려드렸었던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종이의 최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 있어서 풍경화를 그리는 거 풍경화를 그릴 때는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러프한 느낌 아니면 풍경화 저처럼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라나 아쿠아렐은 풍경화용으로 아니면 꽃을 그리는 그림이어도 러프하게 이렇게 사라락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실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종이입니다. 라나 아쿠아렐이었고요. 자 이제는 파브리아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브리아노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중적인 그리고 저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종이가 바로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예요. 제일 무난하고 또 세밀 표현도 마찬가지 그리고 러프한 느낌, 풍경화 모든 그림이 다 잘 어울리고 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종이이기 때문에 수채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이 종이를 아마 많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화실을 했었을 때 이 종이를 제일 많이 썼었고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 종이의 질감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질감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조금 거칠기가 좀 있는 편이에요. 딱 만졌을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나 아쿠아렐은 좀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 파브리아누는 조금 더 얘보다는 단단하지만 그래도 좀 부드러운 느낌 하지만 이제 아르시 중목하고 또 이 파브리아누 아티스티코를 비교를 해보자면 아르시가 훨씬 더 튼튼하고 단단한 좀 거친 느낌이 들어요. 눈으로 봤을 때도 파브리아누는 뭔가 약간 엉성한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아르시에 비해서 뭔가 엉성한 조직의 느낌 좀 그런 러프한 느낌의 그런 조직이라면 아르시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이 촘촘촘촘한 그런 조직을 갖고 있어서 얘가 더 단단한 똑같은 300g인데도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파브리아누 아티스티코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세목 방금 이거는 중목이고요. 이거는 세목이에요. 세목도 다른 종이들처럼 부드럽습니다. 색깔은 아르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파브리아누 아티스티코가 훨씬 더 백색이에요. 이 파브리아누 아티스티코도 백색이 있고 미색이 있거든요. 그거처럼 아까 우리 샌더스 워터포드처럼 이런 노란색이 끼가 많이 도는 또 파브리아누 아티스티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고 저는 그냥 백색으로 늘 좀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파브리아누 아티스티코에 그렸던 세목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지금 보여드리긴 힘든데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요. 아까 우리 버킹포드 있죠. 버킹포드에 그렸던 이 느낌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버킹포드는 이 두 개가 버킹포드죠. 버킹포드는 약간의 그 아래 색상이 좀 올라오는 느낌도 있고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세목은 얘의 단점이 조금 더 보완이 되는 그런 세목이었어요. 이 파브리아누가.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뭘 선택하라고 하냐면 저는 그냥 파브리아누 아티스티코의 세목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그림에 있어서는 좀 밑에 색상이 올라오는 게 좀 덜한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이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느낌으로 그림의 완성된 느낌으로 좀 선택을 해보라 그러면 저는 또 이거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이 파브리아누보다 이 버킹포드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느낌이. 그래서 이거는 딱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중심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그릴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이제 종목에 그렸습니다. 파브리아누 아티스티코 종목 300g 이게 이제 철쭉꽃인데요. 이제 이번 달 내년 달력 1월 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중목에다 그렸는데 중목이나 황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뭔가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갈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밀한 표현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세목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가늘게 그리고 싶은데 뭔가 이거는 그런 느낌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세밀한 느낌을 표현할 바에 저는 그냥 종이를 바꿔서 세목에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은 이제 세목에다 그리고 저는 이런 느낌 있죠. 갈필의 느낌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중목 황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파브리아노 설명도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OC 종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는 ROC 300 중목을 저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계속 질감 보여드리는데 거칠거칠하지만 조직이 이 촘촘함이 탄탄해서 굉장히 튼튼한 종이에요. ROC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작품용으로 좀 많이 쓰이는 종이죠. 그전에는 제가 이제 중목만 사용을 했다면 저도 세밀한 표현을 더 하고 싶어서 이제 세목으로 바꿨는데 그 지금까지 앞에 설명했던 단점들 제가 느꼈던 단점들을 모두 보완시켜주는 종이가 저는 ROC 3목이라고 생각해요. 물을 깔아놨을 때 스며드는 정도나 속도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라데이션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적응이 되니까 좀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아르시 세목은 좀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종이의 세목들 일단 버킹포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샌더스 워터포드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요. 얘네 둘은 정말 부들부들해요. 매끈매끈하고 부들부들한데 이 아르시 세목은요. 뭔가 종이 표면에 누가 이렇게 종이 가루를 막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살며시 살포시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뭔가 이렇게 알갱이가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사포로 살짝 밀어놓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약간의 그런 거칠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 물감을 잘 흡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감을 잘 흡수시켜서 이 종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아르시 세목에 그린 거죠. 요거 올려드린 거 기억하시죠? 요게 이제 아르시 세목이고요. 300g 종이입니다. 음 그리고 얘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얘도 아르시 세목이에요. 얘도 뭔가 거칠거칠한 그런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바탕도 그렇고 몇 번씩 올리고 여기도 터치 붓터치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올렸음에도 아래 색이 올라오지 않고요. 아래 색은 아래 색깔대로 밑에 종이에 딱 흡수가 착 돼있고 흡착이 돼있고 그 위에 물감을 올렸을 때 레이어드가 굉장히 잘 되는 레이어드 자체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종이였어요. 요거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작년 아 이제 올해 달력이죠. 올해 달력 이제 작년에 그렸던 작년에 이제 이 세목을 거의 집중적으로 좀 연습하면서 그려보기 시작했었는데 이것도 세목이에요. 아르시 세목 300g입니다.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음 이렇게 좀 섬세한 표현이 잘 되고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차분한 표현이었어요. 차곡차곡 내가 그 다음에 색을 올렸던 것이 아래 색상과 적절하게 레이어드가 돼서 색이 좀 쌓이는 느낌이 가장 좋았던 그림이었어요. 아 종이였어요. 음 그래서 이런 뒷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어 미세하게 제가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올렸었던 어 면적으로도 올리고 뭐 터치로도 올리고 이랬는데 어 전혀 들뜸 일어남 그리고 색상이 올라오는 느낌 이런 거 전혀 받지 못하고 어 너무 괜찮다 라는 어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르시 중목이에요. 어 요거는 제가 중목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약간 이 두개의 그러니까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두개의 그림에 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자 얘는 되게 차분하게 올라간 그런 느낌 얘는 조금 더 경쾌하고 좀 발랄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나죠. 이제 그게 이제 종이의 좀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이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 차이는 큽니다. 어 그래서 왜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백전불패 백전백승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맞나요? 아무튼 그런 얘기처럼 뭐 거기다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좀 그런 것들도 이제는 어 우리 저랑 같이 이제 한 3년 어 처음부터 쭉 하신 분들이 아직도 계시다면 이제 한 3년 4년이 돼가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림에 훨씬 더 어 더 이렇게 날개가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날개가 달리고 있으니까 어 너무 잘 안되고 힘들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 저랑 같이 또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목에 그린 거고요. 자 요것도 이제 세목에다가 아르시 세목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함의 그런 정도가 좀 다르죠. 딱 육안으로 봤을 때도 자 요것도 아르시 세목 이거는 아르시 어 이거는 파브리아노 아띠티코 그린 거 이것도 아르시 세목 그렇죠. 차분한 느낌 들죠. 자 요거는 여러분 어 이거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샌더스 워터포드예요. 이거 샌더스 워터포드에 그린 거거든요. 음 어때요? 이거 아르시 거랑 두 개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거 그릴 때 어 되게 차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요거 그렸던 그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걸 한번 그려보고 아 여기다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좀 크게 많이 그렸던 건데 얘도 묘사가 굉장히 잘 올라가요. 하지만 얘도 살짝 그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 특히 어두운 부분에서는 색상이 약간 올라오는 물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물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는 굉장히 터치가 많이 올라갔고요. 이 면적 하나하나에도 근데 얘네들은 한 두 번에 그냥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샌더스 워터포드였고 얘도 RC 세목이었어요. 이것도 RC 세목 이 그림도 이제 RC 세목인데 이게 원본 그림이 지금 어디 너무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프린팅 한 거거든요. 이것도 RC 세목에 했었고 이것도 이제 RC 세목이었어요. 그래서 RC 세목이 만약에 세목을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는 RC 세목 정말 추천합니다. 적응 기간은 모든 그림이 마찬가지겠지만 좀 필요해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망의 RC 640g 세목을 좀 또 설명하면서 그림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RC 중목 640g 황목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너무 구석에 좀 들어있어서 사실 꺼내려고 했는데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못 꺼냈어요. 이거는 지금 이 화면으로 나가는 이 복숭아 그림 있죠? 이게 이제 RC 항목 640g에다가 그린 겁니다.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탄탄해요. 그리고 RC 640 세목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이 RC 세목 300g과 한번 이 종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칠기는 그냥 비슷비슷한데 얘가 좀 더 거칠어요. 이 세목이 640g이 좀 더 거칠고 뭔가 위에 알갱이가 더 많은 느낌 되게 그런 느낌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이 300g 세목은 그냥 애기 애기 되게 부들부들하고 얘도 부들부들하나 조금 더 조직감이 있는 그런 부드러움 그래서 이 휘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RC 300이에요. RC 300은 그렇게 막 두껍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이 휘어진 물감을 칠했을 때 휘어지는 우는 정도가 조금 덜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 RC 640 세목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힘을 되게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안 구부러져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 엄청 탄탄한 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무슨 그 마분지 느낌? 마분지 느낌입니다. 제가 이번 달력 아 그러니까 2024년 지금 판매하고 있는 달력의 그림의 한 7, 80%의 그림을 이 RC 세목에다가 제가 그렸거든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기면 못 참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RC 세목에다가 어떤 느낌일까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묘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잔잔한 터치 이번에는 제가 조금 잔잔하고 좀 짧은 터치들을 좀 많이 써서 그려본 그림들이거든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색상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좀 많이 올려도 종이가 온다거나 찌그러진다거나 물에 의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다른 종이들은 그 배접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커팅을 다 한 건데 고정을 좀 시켜야 색칠을 할 때 종이가 우글거리지 않잖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아르시 세목이죠. 얘도 아르시 세목이고 이거 가까이 좀 보여드리면은 진짜 진짜 터치랑 뭐 붙 터치 물감 이런 거 되게 차곡차곡 올렸는데도 이게 묘사가 끝이 안 날 안 날 정도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 제가 항상 종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체크해보는 게 그 위에 색칠을 했을 때 아래 색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이거는 전혀 그래서 아르시 세목을 제가 좋아합니다. 자 요것도 아르시 세목 얘도 아르시 세목 다 지금 640g 이에요. 요것도 640g 얘도 640g 이거는 제가 그리다가 얼마 전에 그리다가 만 건데 이것도 640g 이거든요.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색이 지금 여기서 이제 인제 시작인 단계인 거예요. 계속해서 색이 올라가고 묘사까지도 올라가는 되게 되게 차분해 보이죠. 되게 차분해 보이고 그 울트라마린이나 약간 약간 물감 중에서 종이에 이렇게 칠했을 때 좀 몽글몽글하게 좀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런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는 그런 물감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게 이런 종이에서 세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는 거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림도요. 이제 샌더슨 워터포드예요. 요거. 이 양귀비 C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요번 2024년 달력에 요거 두 개를 제가 좀 합성을 해서 같이 올렸는데 요거하고 요것도 샌더스 워터포드예요. 그러니까 샌더스 워터포드가 저도 이제 좀 많이 그려봤잖아요. 은근히.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렇게 좀 많이 나른 한 4장 정도면 제 기존에서 많이거든요. 좀 많이 그려본 편인데 이게 은근히 좀 따뜻한 느낌이 생각보다 좋아서 좀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또 이 샌더스 워터포드 300g 또 세목도 사실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이는 약간 진짜 따뜻한 매력이 약간 그 눈길이 계속 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목 640g의 세목 단점을 하나 얘기를 해드리자면 좀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 색을 끊임없이 올려야 되는 그런 느낌도 조금 힘들었고 색과 그런 선들의 그런 묘사가 너무 차곡차곡 잘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 점점 더뎌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거는 단점 아닌 단점이고요. 어쨌든 640g은 너무 좋았지만 색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저는 뭔가 300g 세목보다는 조금 힘든 감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조금은 빠른 시간에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세목을 체험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는 아르시 300g 종이를 추천을 해드리고 세목 640g에 비해서 조금 더 가볍고 차분하고 조금 빠른 시간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이 300g 세목 하지만 나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탄탄한 느낌을 좀 그려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640g 그리고 배접하기 싫다. 이렇게 바르고 또는 마스킹 테이프 바르고 이런 거 싫다. 종이 휘는 거 싫다. 이러면 640g 이 최고입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제가 써보고 느껴본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두 개의 그림을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좀 더 주무하고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차분한 느낌으로 그릴 건지 조금 발랄한 느낌으로 그렇게 그릴 건지에 따라서 종이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실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오늘도 영상이 많이 길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예쁜 그림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오고요. 다시 한번 달려 구매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스토어의 컬러링 키트 할인 이벤트는 어제 날짜로 끝났지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컬러링 키트 작년 달려 이제 작년이 될 2023 년 달려 그림들 있죠. 요거를 제가 컬러링 키트 작업을 한 90%는 마쳤는데 아직 10%가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짠 하고 내놓기가 아직은 조금 그래요. 아무튼 조만간 빨리 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예쁘게 채색 해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